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달랑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촬영이 반, 암실이 반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대선배님들께서 제게 한 말이 사진은 말이야 촬영이 반이고 암실이 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촬영이 반이고 명실이 반이겠죠. 포토샵이라든지 라이트룸이라든지 이런 것의 역할이 사진 촬영, 사진에 있어서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촬영한 것은 단순한 어떤 이미지의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를 카메라 속에 담아오는 행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포토샵을 한다든지 암실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진을 찍으면 그 자체로 프린트를 해야지 왜 거기다 손을 보니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사진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사진은 암실이 반 촬영이 반 그 중에서 실제는 암실의 비중이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촬영을 하면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암실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제가 촬영하고 제가 암실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또래쯤 된 친구들 중에 암실 작업을 지금도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니까 훌륭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대놓고 물어봅니다. 너 컴맹이지? 아마 컴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디지털 작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암실에 들어가서 암실 작업도 명쾌하게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은 니콘 D5라고 하는 니콘 D5 D5라고 하는 카메라입니다. 니콘에서 나온 카메라 중에 최고 기종의 카메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니콘 D5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완벽한 사진이 완벽한 사진이 찍혔다. 찍힐 것이다. 항상 그런 것이 찍힐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니콘 D5 사진은 그것보다 하급 기종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그러니 그 카메라로 니콘 D5로 찍는다고 해서 포토샵을 안 해도 된다. 라이트룸을 안 해도 된다. 암실 작업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이미지는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은 반드시 프린트가 되든지 모니터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미지를 드러내어야만 그것이 사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장의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첫 번째 사진은 다위에 있어서 찍어진 그 사진의 데이터를 받아온 겁니다. 연기가 뿌연 그 상태를 사진이 비싼 카메라라고 해서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찍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찍고 결과를 생각해서 저희는 찍을 때 이미 결과물을 생각합니다. 아, 저 결과가 어떻게 될 거야? 찍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포토샵을 하든지 라이트룸을 하든지 필링 카메라를 찍었으면 암시를 하든지 그 결과를 재구성해냅니다. 구현한다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구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직접 하고 제가 어떤 형태의 사진들을 만들면 저희 조수들에게 때로는 저희 조수들에게 이 사진과 같이 프린트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수들은 제가 해놓은 것을 보고 그와 똑같이 프린트를 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직접 프린트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프린트를 해달라고 몇 장의 사진 정도는 갖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보고 이렇게 구현해내고 싶구나 하는 것을 따라해서 여러분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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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사진이 철학, 인문학과 어떤 관계가 있고 여러분이 하는 사진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 사진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담론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얘기는 하시고 많은 사람이 장비 얘기는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잘 하시는 것은 그분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나 사진을 통해서 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인문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문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음악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종교와는 어떤 심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촬영이 반, 암실이 반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촬영할 때 신중하게 촬영하시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사진 암실로 또는 라이트룸으로 또는 포토샵으로 구현하는데 보다 명쾌한 자기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찍는 것이 반, 암실이 반. 찍는 것이 반, 후보정이 반. 이 말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잘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